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 모자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여러분, 그날 밤 베드로의 귀청을 두드렸던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벌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은 번역이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욕을 해도 발은 꼭 씻고 씻어야 하느니라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일생을 좌우한 좌우명이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그가 썼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2000년 전 운송수단 이동수단의 제1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라는 단어 속에는 발이라는 우리의 육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발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물은 여러분 이번에는 물을 언급합니다 물을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것은 씻음입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드디어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디인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주님께서 이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쳐줍니다 주님의 소원은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회개는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만찬을 배부셨죠 후대 사람들은 그날 그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시간을 주도해 가시던 주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것이 아닙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세숫대의 물을 또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 뿐만 아니라 가로뉴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열두 제자의 발을 다 씻기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황당한 액션에 저들은 벌렸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무 민망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들 앞에 무릎을 꾸셨고 사람들이 모두 다 싫어하는 발에 손을 대시고 그 발을 씻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손사를 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 앞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다 깨끗이 씻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색임질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바라보시고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이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목욕이라는 단어와 발 씻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위시하여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여 목욕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대속 혹은 속죄라고 보면 쉽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때를 베끼는 것도 그만큼 힘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악의 때를 베끼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일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내 몸에 있는 죄악의 때를 베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는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 너희들이 지은 죄는 양재물로도 안 된다 옛날에는 여러분 재 있지 않습니까? 나무 잿가루 이런 것들로 이 그릇도 닦고 했습니다 그걸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을 씻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달을 씻는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우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베드로와 함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욕한 자들입니다 대속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속죄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우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수신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부탁을 합니까? 베드로우서 3장 9절 말씀 얘들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디인 것이 아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너 젊다고 그래서 오래 산다고 생각하느냐? 너 안전하게 살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너 스무 살이니까 앞으로 60년 더 산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단다 베드로우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목욕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현주소는 이 땅입니다 발을 디딛고 살아갑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는 죄악이라는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자리에 간음하지 않냐는 자 있습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그하지 아니한다 이 자리에 살인하지 아니한 자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자리에 우상 숭배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자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눈을 빼버리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나요? 우리의 손을 묶어버리면 나는 그 순간부터 죄를 범치해 아니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저 숨어서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면 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죄를 짓는 장소로 나를 끌고 온다 나는 끌려온다 나는 마치 죄수처럼 죄를 짓는 현장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을 씻어야 합니다 매일 발을 씻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회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회계일까요? 여러분들은 회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회계란 먼저 먼저 입을 열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입을 열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시몬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내 팔도 내 손도 내 머리도 씻음을 받아야 할 그런 죗덕어리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빌린다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새로 빠진 흔적뿐인 자가 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거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야구부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재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느냐 그때의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이 말은 예배 드리지 말고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회계한다라는 뜻인데 회계하는 제철 출발점이 뭐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여기에서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백의 첫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바로 당사자에게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때 내가 잘못했노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쉽나요? 당사자에게 고백하는 것이 쉽나요? 어느 것이 쉬워요? 당사자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당사자에게까지 못 가면 너희들 신부한테라도 가가지고 신부한테라도 고백을 내라 그렇게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자입니까? 나는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항상 그렇듯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목사님께 사과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진솔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큰 잘못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개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제가 정말 더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하면서 그는 그 다음 얘기를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담아두었던 내용들을 어렵게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 저는 몇 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 얼마나 깨끗한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 영혼인가 10시가 훨씬 넘은 시간에 집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게 저는 무릎을 꿇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군요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니까 목사인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군요 주님 진솔하게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정결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회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회개의 고백은 당사자에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서 멈추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발을 씻는 것 회개한다는 것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강조컨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입술로 당사자들에게 당사에 찾아가서 고백하는 것 이건 어떤 의미에서 회개의 첫 단추를 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발을 씻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다 그날 주님은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내 발을 씻으시겠습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절대로란 단어를 유의하십시오 그는 자기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자기 생각과 의지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정리합시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의지는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하는데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의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앞에서 그는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단계를 떠나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듣는 것이 회개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그냥 싸한 것 같습니다 뭐 듣는 거 지금 듣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 그러나 다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듣고 계세요? 들리세요? 어원사전에는 들음과 행함이 본래 하나라고 증의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본래 이 둘은 하나였습니다 사전적 교훈을 따른다면 듣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은 의근이 같습니다 라틴으로 순종한다라는 이 단어는 듣는다라는 단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순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아래로부터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귀와 마음과 팔다리로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헬라우와 히브리어에서도 헬라우와 히브리어에서도 듣다 경청하다라는 이 단어를 순종하다 순종하다 유의하다 라고 교차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단어를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믿음은 순종에서 나며라고 번역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워드 헨드릭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예 듣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다 했을 때에 진정 그 사람이 듣고 있다면 듣는 것과 함께 적각적으로 그 듣는 것에 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 뒤에서 어느 날 성성아! 불었어요 그 순간 여러분 나는 나도 모르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듣기 때문입니다 불이야! 라는 소리가 내 귀를 돌려 내 들리는 순간 그 불에 대하여 내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현대 앞에도 502호 충정모에 살 때에 있었던 사택입니다 밤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나란히 누워있고 아이들은 저쪽 방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그 깊은 밤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워서 눈을 뜨니까 제 눈 위에 시커먼 옷을 입은 도둑님이 딱 서서 나를 째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게 그냥 듣고 소리를 듣고 오셨네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 소리와 함께 반응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도시 깨스관을 타고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신다라는 표현이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들으신다라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순간 하나님의 행동 반응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저 애굽에서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저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국기서 22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시고 들으시는 순간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순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입니다 골리아시 쓰러지고요 삼손이 다시 힘을 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들으시는 현장에 언제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쇠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단지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듣는 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하나였던 들음과 행함을 완전히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탄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고 이간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는 뜻돼 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이제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결단과 행동을 주님의 말씀 밑에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밥솥에 조그마한 이물질 이게 밥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거대한 항공기에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엔진을 멈춰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야구부 선생은 너희들 조그마한 불이 큰 불을 일으킨다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온몸을 컨트롤한다 배의 키는 아주 적지만 그 배를 움직인다 바로 신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발을 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오 당사자에게 찾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주의 길 across mundo 주의 길 주의 길 감사합니다.